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71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60% 이상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현재 장차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과 동일하게 통신상품 등에도 관련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판매점 등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했습니다. 매년 장애인 대상 스마트폰 가입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의 재상과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대책 외에도 정보 차원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체국이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35세의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달 23일까지 전국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우체국 공익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오는 6월 중 전국의 우체국을 통해 보험가입을 진행합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 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봄기운 물신나는 요즘, 주말 나들이 계획 한 번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기아초록여행이 오는 5월 패키지여행과 경비여행을 떠날 장애인 가정을 모집합니다. 두 여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5월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대표번호 1670-4943으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